사진 찍는 게 제일 재미있어. 요즘엔 핸드폰으로 사진을 너무나도 쉽게 찍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끝내 그 사진들이 다 남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필름으로 뽑아서 스캔해가지고 앨범에다가 넣는 거는 끝까지 가잖아요, 이 사진들은.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. 이건 저의 거의 메인 카메라. 제 첫 카메라이기도 했고요. 아, 소리가 너무 좋아요. 딱! 이거! 계속 겹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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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? 내가 보이죠? 이런 걸 써놓거든요. 그늘이 어떨 때, 빛을 어떻게 해야 되고, 조리개 뭐, 비 뭐. 어, 나 캔모아 왔어.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히죠. 이런 식으로. 제가 아침 7시부터 기다린 그 카메라. 버튼으로 딱 숫자를 설정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자체에 이 말이 새겨져 나와요.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카메란데, 어디 브랜드인지 몰라서 못 사고 있었던 카메란데. 이건 스노 오빠가 사줬어요. 이거는 한 마리 4개가 나오는 거다? 너 재채기 소린데? 빡! 이렇게 저의 카메라 탐구 시간은 끝입니다. 테디오빠 인생샷.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에요. 아이엠 소미! Ontario Arts 감사합니다.